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현대 재처리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3분기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어서 밀려 내려갔다. 그것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더 많이 준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는 같이 연동돼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 한 달 가까이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갔죠.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얼마입니까? 4만 천원에서 지금 3만 천원까지 거의 한 30% 이게 무거운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갔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네들 놓고 보면 여기서도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실장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4만 5천원, 4만 3천원, 4만 2천원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가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이 4만원 이상까지는 가겠다는 얘기는 맞아요. 물론 당장 여기서 급격하게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거는 아니겠죠. 그거는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이 영역 구간에서 한번 잡으면 이런 흐름 안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기술적 반등이 이 정도 라인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었던 건데 일단 시장이 여기서 더 이상 더 추락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뭐 시장이 밀리는데 시장에 연동되는 종목 중에 하나 있던 현대제철이 안 밀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같이 좀 밀려 내려갔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여기에 조금 큼지막하게 밀려 있는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3분기 실적 부진이다 라는 부분들은 이미 나왔고 그래서 목표 주가가 여기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보다는 높은 구간이고 그럼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시장이 지금 이거 언제예요? 8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9월, 이게 11월, 12월 이렇게 밀려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겠죠. 다만 우리가 들어갈 때 세팅을 했던 이 가격 라인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더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랑 여기 라인을 이렇게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 라인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추세를 전환을 하겠다라는 상승 구간이 나오면 어디까지 36,000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까지 왔다가 눌림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인 거고 아니면 여기 라인에서 쫙 올라갔다 여기까지 단번에 올라갔다 눌림받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죠. 다만 여기 라인에서 올라왔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눌리고 이탈이 되는 이 저점 라인의 이탈이 되는 모습과 또는 여기까지 왔다가 눌림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 모습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지금 당장 내가 만약에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연동이 된 거니까 나는 한번 기다려본다. 그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고 목표 주가가 이 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가 조금씩 낮아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밀렸어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밀렸고 지금 한번 볼까요? 얘가 이 고점 대비에서 이 저점 대비까지 거의 한 24%가 밀렸는데 이 종목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단기간에 24% 밀렸던 구간이 있을까? 여기 라인이 56%, 여기 라인이 27%, 여기 라인이 거의 36%네요. 그러면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은 나아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의 하락 구간에서도 반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렸었던 거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서 반등 여기서까지 밀려서 반등, 여기까지 밀렸다 반등, 또는 여기까지 밀렸다 반등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밀려 내려갔고 그리고 나서 반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혹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영상 보고 접근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서는 기술적 리바운딩이라도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그걸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거죠. 이런 데서 들어갔던 게 아니라 제 영상 보고 여기에서 좀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버텨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런 데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잘라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잘라내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등이 나서 이 언저리 라인까지 온다라고 하면 손실복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는데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허브경제TV랑 단기 매매를 진행할 건데 VIP가 나가는 종목, VIP가 매매하는 종목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니까 한 4개에서 5종목 같이 한번 해보죠. 다음주에. 그뿐만 아니라 시장에 막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내가 흔들리는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이라든지 경험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렇게 매매를 여러분들이 매매수를 해놓은 거 있잖아요. 시장이 밀려서 대응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던 종목들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종목들도 반등 나올 건데 과연 어디 라인에서 내가 잘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고민이 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 또는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찾아오세요. 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